오늘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경기는 안양 KGC 인삼공사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입니다 김일두 위원과 함께하죠 오늘은 오색은 김기훈, 이정현, 안희원, 사이먼이 선발입니다 김준일, 임동섭, 그리고 주의점, 문태영, 라틀리프가 선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털어버를 주고받고 있는 1쿼터 초반 먼저 리더하는 KGC입니다 지난 13개인 중에 유일한 일패가 서울 삼성에게 당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골 밑에서 높이에 삼성이 패했기 때문에 경기를 내줬었고요 오색을 받았습니다 도망자동자 올 시즌 인삼공사가 삼성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홈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이먼 사이먼의 정확한 야투 김준일 외곽으로 오색은 두 번씩 득점 점수는 녹점차 뒤지고 있는 서울 삼성 주의정입니다 스크린, 라틀리프가 걸어졌고요 김준일 올라갑니다 김준일의 첫 득점 두 점차 안쪽에 문태영 돌아서면서 골밑을 봤습니다 문태영 넉점차 문성곤 그러나 안쪽으로 가는 패스 어려운 벽에 올라갑니다 블럭에 걸렸습니다 라틀리플레블라 태기와 갈록의 대결이었던 주의정 안쪽 연결 게임 클락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득점 오색은 골팡 올라갑니다 블럭에 걸립니다 라틀리프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블록 그리고 빠른 공격 김태수리 오픈 찬스 김태수리 1쿼터를 충분히 쉬고 나와서 첫 득점을 합니다 마이클 크림 블럭에 또 걸립니다 데이빗 사이먼 사이먼의 블록 오픈 기회 6점 채 회자는 역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사익스 오색은 크레이그를 떼돌립니다 사이먼을 맞습니다 마이클 크레이 외광 3점 들어갑니다 KBL의 히스토리를 장식할 만한 가드들이 한 팀에 있습니다 KBL의 역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레이그의 오픈 터치 그렇죠 바로 크레이그의 저런 모습을 지금 체육관을 찾은 팬들이 바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크레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공격기 그러나 샤클락은 갱신되지 않았는데 득점합니다 이관희 오색은의 핑거롤 레이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른 공격으로 운수하는 삼성 코너의 선점 크레이그 띄웅을 울려 중공을 마무리 짓고 있는 라틀리프 이종현 그대로 떴습니다 이종현의 속점슛 사익스 픽 앤 롤에서 아하 지금은 패스가 걸리면서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허용합니다 이동협이 외곽으로 속점 시도 세 개째 속점슛 임동석 3점 라인 정면에 서 있습니다 스크린 반대쪽 다시 한번 패스 이어봤습니다 코너 이동협 들어갑니다 속점슛이 벌써 이번 쿼터에만 4개째 터지고 있는 삼성입니다 브레이그 외곽으로 문태영 3점이 꽂힙니다 안쪽으로 볼 연결이 돼서 어렵게 득점하는 이정현입니다 동섭은 오늘 이미 속점슛 3개를 기록을 했고요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이정현이 속점은 슛 점수를 좁힐 수 있는 KGC 이번엔 공격 셋 수비 셋 사익스 올라갑니다 연속 득점의 키퍼 사익스 크레이그 뛰면서 올라갑니다 10점째 마이클 크레이 크레이그 선수가 저렇게 들고 치고 달려갈 때 보면요 제가 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크레이그 섭니다 따돌렸고요 올라가지 않고 외곽의 빈 곳을 찾아왔습니다 곱한 방 임동섭은 4개째 석점슛 지역방어를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 어시스트에 이어서 스틸까지 기록할 뻔했습니다 사익스 점수는 18점 차 크레이그 9명의 수비수가 따라왔는데 지금은 타이스가 골절되면서 3대1 기회 어디에로? 뒤로 문성곤이 마무리 진진호트하고 티빈 사익스 임동섭이었습니다 빠른 공격 골밑으로 문성곤의 파스 마무리는 이정현 공격시간 9초 김민욱 좁은 공간 사이먼이 가볍게 잡기 쉬운 부분이 아니고 골대에 바로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이 미칩니다 속적으로 바로 따라 붙습니다 빠르게 앞쪽 공격이 더 많습니다 이정현 줄듯 문성곤이 올라갑니다 22득점 차에서 이제는 8점 차 단단히 점수 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고요 공격시간 다 돼가는데 득점은 어렵게 성공을 하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다시 한번 추격의 기회 더 들어갑니다 3쿼터 그리고 4쿼터는 이정현의 쿼터입니다 김준일 외곽 임 동섭이 코너에서 3점을 구매했습니다 외곽으로 문태용 살려냅니다 김준일 임 동섭 다시 한번 코너까지 미스 매치 김태순의 리버스 오세근 이정현 다시 한번 오세근의 오픈 찬스 중요할 때 오세근의 득점 사이먼 임 동섭이 반칙을 얻어냅니다 의자 유트가 들어가면 들어갔습니다 참 의미 있는 KBL 최초 천경기 달성 처음과 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4초 특점 인정 반영 KDC입니다 전성현이 던집니다 속점 전성현의 속점 오늘 첫 특점이고요 크레이기 들어와 있고요 마이클 크레이크 훑어내립니다 끝까지 분전하는 그러나 점수를 허용하는 문성권 인사이드 도전 많은 김민호 그러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 공 갖고 시간을 보냅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3라운드 안양 KDC와 서울 삼성의 경기 서울 삼성이 또 한번 안양 KDC의 연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